이번에는 저희가 축하드립니다. 영광입니다. 기사님. 너무 예쁘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피아 관련 없이 우리 나왔던 집들은 다 보실 수 있고요. 직접 보시고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길에서 봐도 자매인 줄 알겠어요. 안녕, 얘들아. 이거 그냥 거기예요? 여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. 아니, 이걸 보고 어떻게 와를 안 할 수가 있어. 특사 경기장 만들어오지. 뭐야, 해먹이 있어. 예뻐, 예뻐. 대박. 저기, 중개인 번호 좀 주세요.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이제 다시 매물 안 봐.